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유튜브 방송에서edia 많은 분들께 짬리시켜주세요! 영상에서 만나요! 계속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니저는 최소기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새우가 너무 좋아요 새우가 잘 어울려요 새우가 잘 어울려요 새우가 잘 어울려요 새우가 잘 어울려요 꾸덕꾸덕 아삭아삭 치즈볼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鉄塔 땡 maze 둥뼈 짱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한글자막 by 김정은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뱅뱅뱅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여러분 1위에서 확인해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